. 조심하세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어쨌든 여기가 한국에서 숲속에 예약을 해 놔서 편히 와서 쉬시면 돼요. 왔다, 왔다, 차 왔다. 엄마 타, 엄마 타야. 너무 좋다. 왔다, 왔어. 여기인가 보다. 오, 좋다. 여기. 구경해 봐, 엄마. 맘에 드는 방으로 쓰시는데. 올라가 보자. 여기도 보고. 좋네. 여기 봐봐. 여기 피아노가 있네. 근데 여기 너무 예쁘다. 우와, 여기 컵나물도 있어. 나 챙겼는데 월남선 레스코아. 와, 주방도 제대로잖아. 와, 나 이렇게 부엌 있는데 너무 좋아. 와, 좋다. 신나는 거야, 방. 여긴 뭐야? 야, 방이 엄청 많나 봐. 와, 방이 한 3개인가 있으니까. 3개, 4개인가 이거야. 여기 침실 2개야. 와우. 기욱아. 여기, 여기. 여기가 좋아. 광고 왜 이렇게 예뻐? 내 사람. 우리 4인방. 아니, 아니. 여기는 여자가 쓸 거라 보니까 우리 내신 여기 다 쓸 거. 좋아. 오, 좋은데. 화장실도 많고. 오, 오, 오. 내가 빨리 시작하고 싶어. 약간 아침 먹을 거랑 저녁에 우리 또 먹을 거 있으면 사고. 오, 오, 오. 아